1. 보너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의 변화의 왕국에서 온, 왕, 킹덤의 리더 단이라고 합니다! 단풍 어때 단풍? 단풍.. 아닌 것 같아요 Sorry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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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파이크!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크! PD님 최고! 다 봉 다 봉 얘들아 1, 2, 다시 I can speak the national anthem of United Arab Emirates Is that where you lived? You lived in Dubai for a while, yes? 네 That's right I'm improving my skill You can sing the national anthem Do two lines Two lines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더 더 더 더 혼자 속에 번져버린 관계 전부 날려버린 New York Yeah 내가 먼저 mechanical 아 지금 이 시간을 조금 즐기기 위해서 저희의 섹시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입 장난이고요 더 내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한 Eh 멋있다 서슴아 뭐야?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좋아하니까요 손 밀어! 됐어! 4분 정도 영어, 한국어 뭐? 그리고 약간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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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렌치 저는 룩킹덤의 리더입니다 저희는 엑스칼리버에서 엑스칼리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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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질문해주세요 잘 나왔어요? 아 아니에요 더 편해요 더 편해요 이렇게 해요 그냥? 형님 미래입니다 제가 제 선생님이 초콜릿으로 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와 함께 룩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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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재를 불러주세요 눈부셔 멀리 퍼져가는 길 그래도 꺼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이렇게 내려왔네 귀가? 귀가 요정기도 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이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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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요 혹시? 생각해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우 아우 인정 안하시죠? 뭔지 아세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예요 하하 테페미 테페미 내가 항상 웃기고 있어요 제가 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형이 눈을 가지고 섹시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해요 잘 지내요 형이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아 성공 못해요? 알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성공시키더라고요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7k 일단 이거 이거 이게 팀 소개예요 인기가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킹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앨범이 안 되는 거예요 화이팅! 빰 셀프 아스캠에 출연하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출연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왜 출연하셨어요? 저는 킹덤에서 또 외국어를 맡고 있기 때문에 Hello We're finally here in Pops in Seoul and we're so happy to meet you guys and today Let's have fun Bonjour Mes amis en France New song ZC on Pops in Seoul Let's have fun Let's get it Thank you Thank you Bam 안녕 이제 잘하겠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돌리지마 아 붙지 말고 근데 섹시 옆에 이 웃음이 섹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반전 매력이에요 오케이 It's sexy cute 킹덤과 함께 킹메이커와 함께 이걸로 바꿔야겠다 오늘 우상 킹메이커와 함께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I love it That's perfect 잘해 잘해 박수 박수 형 치우러 한번 섹시 아 섹시 누구야 누구야 Who is this? Who is this? Who is this? Okay All right 단지 단지 이거 아니겠어요? 들었을 때도 앵글 앵글 여기도 앵글 세븐 킹스 세븐 킹스 세븐 킹스 마이크 팩이에요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All right Hello everyone I am Tan The leader of this group kingdom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today And let's have fun tonight Yeah That is where I am Yeah 카메라 꺼주세요 Thank you